내일 검찰 정기인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는데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녹화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하면 우리 김태현 기자님이 예상하는 내일 검찰 정기인사 현재 인사는 이뤄졌습니다. 오늘 낮 3시에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2시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그러면 그렇게 충돌은 없었다고 보는데 우리 김태현 기자님이 예상하는 검찰 정기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충돌이 없는 이유가 있죠. 충돌이 없을 이유는 형사공판부를 중용하겠다고 하고 지금 어찌 됐든 한동훈 검사와 정진웅 부장검사의 마찰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 모두 다 검찰의 허물입니다. 검찰 내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정진웅이나 지금은 우리가 정진웅을 응원하고 한동훈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상 우리 반대편으로 얘기하지만 둘 다 검사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대리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이에요. 다. 다 검찰이에요. 애초에 한동훈 검사랑 정진웅 검사 전부 다 사법농단, 국정농단 같은 팀이었고 그 당시에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잘한 거다라고 임은정 검사가 밝혔죠.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예측을 해보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특수부는 200, 300명밖에 안 돼요. 이 특수부가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 전부 다 형사공판부로 채워진다라고만 하면 윤석열 총장은 정말로 특수부 출신은 윤석열 총장 남기고 다 없어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만 남은 윤석열 사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단을 또 꾸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 사실은 검사들이 자기들이 어떤 점수를 받아서 어떻게 받아서 승진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승진의 뭐랄까 점수 채점표라고 해야 될까요? 인사복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공개가 안 됐었죠. 그래서 승진 명단을 딱 보니까 얜 특수부네? 얘는 공안부네? 이렇게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적을 보고 이제 승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편을 안 들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수부에 있던 애들이 특수부가 해체가 되면서 형사부로 다 가서 어느 정도 윤석열의 의중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네 특수부의 의중에 따라서 수사를 했는데 알아서 이제는 굳이 정치적인 사건이나 그런 사건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공들이고 있는 사건 오히려 윤석열의 사건로 수사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고소가 돼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너무 이번에 좋은 말을 했잖아요. 신임검사 신고식 때 법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감찰부장에 임은정 검사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다면 감찰부장의 임은정 검사는 아니면 대검 3차장. 그럼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는 거죠. 1차장이 하는 일과 2차장이 하는 일과 3차장이 하는 일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검 형사 1부 1부장 아니죠. 대검 1차장 2차장 3차장 그러니까 형사 공안 특수 이렇게 원래 가는 거죠. 그렇죠. 형사 공안 특수인데 특수부가 폐지됐으니까 여기가 특수부 역할을 하는 차장검사네요. 네. 만약에 임은정이 3차장에 와도 임은정이 감찰부장으로 와도 어떻게든지 채널A 사건은 더 이동재이나 현재 한동문이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3차장은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어찌됐든 중앙지검 형사 1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저는 좀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승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 처음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형사 1부장이라는 거는 모든 정치 사건,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사건이 형사 1부로 몰려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번 논란에서 조금 정무적인 감각을 딱 해가지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싹 밀어주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게 사전 차단을 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병실 사진을 보내면서 공개를 하면서 너무 빌미를 줘버렸잖아요. 같이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 하니까 낚인 거야. 빨리 들어가는 거야. 같이 언론 플레이 하려고 누워있는 거야. 오버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승진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승진 욕심이 없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이분이 승진... 정진웅 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출세지향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얘기는 나와요. 근데 저희가... 사람만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중앙지검의 수사팀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수사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수사, 문제가 되는 수사는 잘 해결하면 좋은 검사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수사를 삐끗해서 제대로 못 해낸다. 검언유착이 아니라 그냥 이동재 전 기자의 허세였다.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이 모든 정황들을 두고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한 거기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이성윤 지검장을 지금은 응원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래요. 같은 검찰 아니냐. 믿을 수 없다. 이해하죠. 충분히 검사를 할 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깨지고 당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나 저쪽이나 믿을 수 없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왜 이성윤 지검장을 여러분들 지금은 응원을 해야 되냐. 이성윤 지검장의 살아온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제가 이분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현재는 추미애 장관과 함께 어떤 검찰개혁에 나름 충실히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우리 저번에 김태환 기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좀 다른 조직 같은. 맞아요. 사실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없다 그러면 검찰개혁 지금 힘들어요. 한통 썩이에요. 근데 지금 중앙지검이 그나마 버텨주고 대검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코너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된다. 우리 김태환 기자님이 보는 이성윤 지검장 믿을만 합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뭐랄까. 그냥 정말로 검사.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에도 참여를 잘 안하고 그냥 말그대로 수사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언유착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도 제가 한마디를 딱 나서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좀 솔직히 얘기하면 검찰에서 왕따예요. 왕따. 왕따라는 소리를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는 제가 언론플레이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지검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던데요. 취재해봤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오히려 이동재 공소장에 공모나 아니면 한동훈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검찰을 비난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근데 오히려 더 완벽하게 공소장 만들어갖고 수사는 진행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경심 유수님 사건을 비춰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긴다는 거는 이 재판에 넘기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인정이 안 돼요. 네. 먼저 공소장을 쓰고 재판에 넘기는 순간 그 이후에 찾아낸 검찰의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나중에 한동훈이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지검이 공모 적시를 안 한 이유는 어찌됐든 이동재와 한동훈의 사건은 검언유착이긴 하지만 이 두 사건은 별개예요. 그렇죠. 이동재 기자는 이동재 기자대로 재판을 받고 한동훈 검사는 한동훈 검사대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모 적시가 안 됐다고 해서 그 수사팀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죠. 뭐 이동재를 봐주려고 놨거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괜히 공소장에 올렸다가 나중에 서론 직원하면 공소자 변경까지 신청하려고 하면 또 법정에서 안 된다 된다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님 조국 전 장관님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한동훈 검사예요. 그때 반부패부장일 때 그 당시에 가장 센 칼을 들고 있었던 부장이었죠. 반부패부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게 지금 어떤 문제점을 보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한동훈 검사부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은 영구위원 네. 한동훈 영구위원 영구위원 그분이 이제 어떤 논란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차단한 거지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 오늘 저희 집에서 잘 거예요. 저희 집에서 2부 자리 잘 봐 놨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그리고 내일 벌써 8천명 가까이 가는데 내일 검찰 인사에 예의 지시하는 건 미통당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윤석열 사단 특수부가 형사나 공판부에 나름 특수부가 해체되면서 퍼져 있어갖고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했거든요. 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나 사실상 나경원 수사나 미통당도 사실상 엄청난 고소고발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언론이나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진영이 많이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의 말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 서로 물갈이 된 형사부에 배치될 검사들은 이 형사부 검사들 실무자들, 부부장검사나 부장검사들 실무자들이 왔을 때 기존에 미뤄왔던 수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똑같이 한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님 따님 그렇죠. 따님 받고 있는 혐의 아니죠. 정경심 교수님이 받고 있는 딸 표창장 위조부터 해서 그렇죠. 논문 1저자 문제 그렇죠. 이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똑같이 받고 있는 문제 대로 아들 문제, 딸 문제 다 걸려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좀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대로 수사만 한다고 한다면 큰일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조국 장관 털듯이 하는 건 저는 나경원이라고 해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검찰이 그거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지랄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미통당도 긴장 안 할 것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하면 얘네들 의석 날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여튼 이것도 좀 예의주수를 해야 되고. 그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에 민주당 의원들과 통합당 의원들이 같이 가 있긴 한데 이게 좀 달라요. 지금. 사건이 달라요. 보시는 분들도 조금 예의주시는 게. 이쪽은 나와봐야 벌금형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선거법 적용이. 아니죠. 아니죠. 그게 국회법 적용인가요. 아무튼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폭력 이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요. 저쪽은 선거법이고. 저쪽은 의사진행 방향. 방해. 이쪽은 민주당 지금 폭력. 그렇죠. 이런 걸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실형이 나와야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벌금형이 나오면 500만원일 겁니다. 500만원 이상 나오면 피의 선거권까지 박탈돼요. 저쪽은.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나면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황교안도 걸려 있고요. 그럼요. 뭐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이라고 정장해 주셨네요. 국회법이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권경혜 사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이거는 김태훈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어요. 권경혜 변호사가 자꾸 뭐 민변 민변 하면서 우리 측에 아주 깊이 관련된 사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취재해 보실 것 같아요. 권경혜라는. 그러니까 민변이라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민변에서 권경혜 변호사님과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있긴 있겠죠. 민변에서 활동을. 이름은 올려놓고 제대로 민변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민변을 강조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민변에 박원순 시장님도 계셨고. 그렇죠. 그 어떤 일련의 민주당 쪽 진보 계열의 변호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실을 뿐이지 그게 막 완전히 기정사실화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난 뒤에 바로 기억이 잘못됐던 것 같다고. 아까 분명히. 네. 그 MBC의 어떤 8시 스트레이트였나요? 근데 뭘로 터뜨렸죠? 하여튼 방송이 나가기 전에 압력을 받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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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나가기 전에 알았다고 그랬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통화 내역 기록을 깠죠. 9시 9분 방송이 끝난 후였다. 라고 하니까 자기 기억이 잘못됐다. 이거 말은 웃겨요. 근데 기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동훈을 쫓아낼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련한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을 봐도 한동훈 저거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했다. 근데 이게 시점의 문제인 게 뭐냐면 9시쯤이면 뉴스데스크가 그 당시 뉴스데스크죠. 그렇죠. 뉴스데스크가 끝나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권경애 변호사가 얘기한 건 뉴스데스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뉴스데스크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 그래 뭐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사전에 알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권언유착이에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기자들이 취재한 거 김경 기자가 만약에 내일 뭐 터뜨린다 나 그 전에 알아요. 태훈아 뭐 좀 뭐 터뜨릴 거 있어? 예 선배 뭐 나중에 뭐 터뜨릴 거 하나 있어? 그러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언유착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어찌됐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보도만 보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 후속 취재된 보도를 대부분 찾아보지 않아요. 이게 뭐 보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언론 지형이 좀 그런 것 같아 보여서 이게 나중에 해명이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말끔히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한상혁 이제 방통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 강하게 하니까 왜 이러면 방송통신위원장이니까 또 오버 쓴 것들 얼마나 쫄겠어요. 근데 조중동이 특히 조선과 중앙이 한상혁을 왜 놀릴까요? 채널A가 조용하고. 동화는 조용했어요 오늘. 희한하게 방통위원장 깔 때 왜 동화는 조용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조중동, 도중동 하면서 우리가 늘 3명을 다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오늘 문제는 조선과 중앙만과 대 한상혁을 채널A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두려운 게 있겠죠. 날라갈 게 있겠죠.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방송사업자가 조선방송 중앙방송이더라고요. 그렇죠. 조선방송 중앙방송. 북한방송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요. 검찰 정기인사. 내일은 발표를 하겠죠. 이미 정기인사는 다 됐고. 내일 구체적인 명단이 나올 겁니다. 명단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 김태훈 기자 내일 예의주시할게 임은정 검사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어디를 가장, 어느 자리에 누가 가장 핵심적인 걸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1,2,3 차장이 누가 될지. 예. 한마디로 이성윤 지검장과 호흡을 할 사람들이 그렇죠. 막말로 윤석열 사장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죠. 이미 장악됐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그럴 일은 전혀 없겠죠. 이전부터 명확하게 형사공판부를 중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이번에 안 지켜지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한테 역풍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 지켜질 거로 보이는데 아마 1,2,3 차장의 형사공판부 인사들이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검 대변인이 누가 되나. 대검 대변인? 네. 대변인 누가 되나. 그다음에 감찰부장. 그렇죠. 감찰부장. 그리고 각 지검, 고검, 검사장들. 고검장들. 네. 검사장들. 그분들이 누가 될지를 예의주시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성윤 지검장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유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지검장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요. 저는 유임될 거라고 봐요. 이성윤 지검장은. 그리고 중요한 검언유착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유임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이 될 것 같고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 1,2,3 차장이 누가 될 것이냐. 네.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수사 라인이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도 기사로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랑 김태형 기자님은 중앙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서울중앙지검의 1,2,3 차장이 누가 될 것이냐 좀 하고 대검 감찰부장 그다음에 대변인. 네. 대변인은 윤석열의 입 역할을 했는데 입마저 날아가면 윤석열의 수족도 날아가고 입까지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조남관 검찰국장 얘기도 나오셨나 하셨는데 아마 조남관 검찰국장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검언유착 수사팀 중에서 천재인 검사와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두 명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들어온 검사들이에요. 수사팀 검사들이고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들어와 있는 공판 검사들이나 수사팀 검사들이 얼마나 바뀔지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나.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현재 초반에 정경심 교수님 공판 처음에는 진짜 검찰 무슨 세 줄이 앉아갖고 그 당시에 그 송 누구였죠? 검사는 송인건 부장판사 송인건 부장판사를 대놓고 들이받아갖고 부장판사가 참 정말 이 정도로 검사들이 개길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들이 기사가 당당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숫자도 들어도 요즘 한 세 명 나온다며 그쵸 검사들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천재인 검사였어요. 아 그렇죠.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조국 장관이 공소 유지가 될까요? 그 그게 지금 의문이에요. 그 그 수사팀이 아마 공판 들어가면 법정에 들어가면 수사팀도 다 와서 앉아있어요. 요 근래는 표창장 위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부분은 아마 향후에 좀 어느 정도 좀 바뀌지 않을까 제가 봐도 검찰의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계속.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조국 장관님 그리고 정경신 교수님 재판에 어떤 분들이 교체가 될 것이냐 서로 안 갈라 그럴 것 같아요. 그 근데 지금 거의 부부장검사로 있던 이광석 부장검사일 겁니다. 그 사람 관두지 않았어요? 그 분은 하나로 갔죠. 그렇죠. 관두자마자 하나로 가셨어요. 하나 그룹으로. 이런 것도 저는 검사 그만두고 나서 몇 년은 대기업 취업 못 시키고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 사건을 막고 여기로 넘어가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그룹에 있는 사건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검사 이름을 까먹을 때까지 한 3, 4년간 여기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로폼을 들어간다든지 엄청난 돈 받고 가는 거죠. 왜 이러면 사건을 맞지 않아도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못 건드리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못 건드리거든. 지금 만약에 김태형 기자가 아주경제 있어. 네. 그럼 누가 아주경제 욕 못하잖아요. 몇 년 동안은 있는 동안은 함부로 못 한다고요. 욕 많긴 많던데. 욕은 하더라도 뭉둥이 들고 가갖고 죽인다는 소리는 못 할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비유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또 좀 이재용이 사라졌어요. 네. 제가 오늘 낮에 잠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동은 자꾸 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재용 사건도 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오늘 삼바 사기 사건이거든요. 분실객의 사기 사건인데 이 모든 게 아까 소름끼치는 게 이 모든 게 삼성이 조정하는 건가? 음... 조정동이 이렇게 한동은 검언유착 사건에 신경을 쓰고 어? 왜 이럴까? 진짜 그 배우에는 이재용을 진짜 이재용이 사라졌어요. 이르세 그러니까요. 단독 기사라고 해서 오늘 아마 Y10에서 나왔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재용 기소 유예 이거 기소 유예는 사실은 뭐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판을 법정으로 넘기지 법...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일단은 의미인데 이게 너무 시점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네. 과거 같은 뭐 이재용 진짜 막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사기를 쳤고 네. 증거도 완벽하게 뭐 땅 뭐 뭐 창고 바닥에서 막 진짜 회계장구 나오고 그런데도 전문수사단에서는 뭐 저렇게 나오고 아... 진짜 이재용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건 예의 주셔야 한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낮에 그런데 이재용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18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기소도 못한다. 뭐 타격이 될 거다. 중앙지검에 그렇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데 중앙지검에서 바로 밝혔어요. 기소 유예는 아니다. 그렇게 발표한 적 없다. 지금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기소 유예 결정한 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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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시점에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또 나오죠. 이재용 프로포폴을 제보했던 그 남성이 제가 얘기했는데요. 네. 네. 그건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용 프로포폴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제보를 했던 사람이 오히려 수사를 받았죠. 그렇죠. 이 제보자가 이것도 웃겨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그날도 이제 기사를 쓰긴 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재용이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우리가 내부자들이나 이런 영화를 봤을 때도 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어떤 권력집단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데 이 판호사 남친이 경찰에 제보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권익위에 처음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권익위 권익위는 이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기사가 경찰 쪽 취재다 보니까 뭐 권익위에서 나왔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고요. 일단은 뭐 출처가 어딘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장심사를 받았고 그 지금 구속 상태다라는 부분까지는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제보자가 구속이 됐다고요? 네. 제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협박으로? 네. 공갈협박으로? 공갈협박으로. 근데 이 공갈협박한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 고발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이 대포폰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호사의 남친이 대표폰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집에 가서 관리인 혹은 경비하이시자한테 이 폰으로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간호사의 남친이 술을 많이 먹었나요? 갑자기 대포폰을 하나 들고 가갖고 이재용네 집에 찾아가갖고 관리인한테 어 이 전화로 지금 이재용한테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그래서 돈을 보내라고 전화하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갈이 협박이 돼서 검찰의 구속장을 쳤다.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 강남경찰서가 이제 검찰로 넘긴 거죠. 제가 지금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는 명확치 않은데요. 이게 이상한게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나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그 사람은 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들고 우리가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재용한테 이랬다가 자기한테 돌아올 피해가 어떤 건지 알텐데 검찰은 얘를 무조건 공갈 협박했다고? 뭐 경찰은 기소? 뭔가 있죠?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공익 제보자인데 금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재판에 이 사람이 말했던 모든 내용이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여태까지 간호종사의 남자친구가 이재용이 프로포펄했다 이런 제보가 신빙성이 없어서 인정이 안된다 네. 인정이 안될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누구는 제보를 해도 수사를 안하고 제보자가 희한해 이러면 누가 제보 하겠어요? 그건 뭐 현재 8,600명 있는데 참 이런거 앞으로 좀 수사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새로 배당되면 여기 보면은 제보자가 삼성과 뭐 딜하고 쇼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써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큰일 가능성이 큰일 가능성이 너무 하죠. 삼성이 어떤 집단인데 노조 위원장까지 노조도 뒤에서 꼬셔가지고 몇 십억을 준다 그러면서 회의해갖고 노조 파괴시키던 그런 작전 하는 애들인데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좀 안심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추미애 장관은 그리고 우리 법무부나 거기 검찰을 취재하는 우리 김태현 기자를 보면 저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눈 하나 깜짝할 뿐이 아니라는 건 좀 명확하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진짜 정치 구단 진짜 정치인이자 법무부 장관 법조인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을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날리면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 못 오겠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 조국 장관은 그래도 교수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은 없어요. 네. 보면 너무 순박하다 보니까 저렇게 당했거든요. 너무 순박해요. 브리핑할 때 갔는데 눈이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눈이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현장에 앉아있던 몇몇 기자들이 얼굴을 보면서 잘생기긴 잘생겼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것들은 못했어요. 그 조국 전 장관님이 그 부분은 아쉬웠는데 그 조국 전 장관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추미애 장관님이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실 줄은 검찰도 의외죠. 의외일 겁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추미애가 지었고 버리고 오겠어? 그렇죠. 그랬더니 지었고 버리고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신에 네. 대선을 관리하고 탄핵 국면을 관리하고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추다르카라는 사람이 와갖고 법무부 장관이 오자마자 윤석열 사단 한동은 박찬호 바로 날려버렸죠. 다 바로 날려버리고 그쵸? 진짜 소름이었어요. 그렇죠. 오자마자 한동은 박찬호 날려버리고 바로 와.. 그것도 3일만 아닌가? 그 당시에? 그쵸. 이틀이가 3일만에 바로 윤석열의 수족을 날려버렸거든요. 1월달에.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그때가 소름 끼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취재하면서 취재하면서 재밌었던 말이 그 다금바리를 좋아하면은 영전이고 아니라면 좌천일거라고 제주지검이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내일 저희는 기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뭐 검찰은 검찰을 감싼다. 검찰은 한통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검찰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윤석열 사단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에서 정말 열심히 수사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굉장히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 저도 신임하지 않죠. 그러지만 지방에서 열심히 수사하는 검사들은 그만큼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못 오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렇죠. 오히려 진짜 검사들을 이번에 서울로 불러서 진짜 이제 검찰은 칼잡이가 아닌 법률가로서 네. 진짜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잘못된 수사들을 오히려 검찰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허건할 칼잡이니 뭐니 법률가를 무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정치 검찰들이 스스로들이 무덤을 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외쳤고 맞아요. 최근에 이제 한동수 감찰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대검 근처에는 언론사 차들이 시동을 걸고 있고 모두 대검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얘기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선 현장의 검사 그리고 전체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 하나만 진해원 검사 얘기를 하네요. 네. 그거는 좀 저는 진해원 검사 얘기는 잘 몰라요. 저는 진해원 검사님이 그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 그 이제 사진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간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희곤 기자가 감찰받고 있는 거 혹시 아시냐라고 전화했던 그 검사님인데요. 아마 울산지검 울산지검 부장검사인가요? 부부장검사일 겁니다. 네. 그 분이 올라오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적어도 검찰 내부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스스로들이 검찰은 정화작용을 이미 상실했다. 그래서 검찰은 자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뭐 임은정 검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좋은 검사들은 응원을 하고 그럼요. 무조건 모든 검사들 믿을 수 없다. 근데 그 심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모두 적대시하는 것 보다는 지금 검찰개혁을 그래도 순응을 하고 자기네들도 필요성을 느끼는 검사들을 저희가 응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내일 인사 어 우리 김태현 기자나 제가 볼 때는 검찰청 정기인서는 윤석열만 남든 윤석열 사단이 진짜 대검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윤석열 권순정 대변인의 교체가 된다 그러면 수족이 잘리고 이제는 입도 막혀서 어 이제는 스스로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 취재기자 아주경제의 김태현 기자와 여러분들 어때요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 뭐 그래도 궁금했던게 어느정도 풀리죠 네 내일 드디어 결과를 보고 정치오아시스에서 중요한거죠 정치오아시스에서 저희가 저녁 8시에 내일 신윤진 변호사 다시 합류합니다. 네 정치오아시스인가요? 정치클리핀과 오아시스 죄송합니다. 오아시스 네 강후에 어떤 물을 만난다는 것 같이 검찰개혁 프로젝트 오아시스에서 저보다 어떻게 방송 제목을 더 잘 알죠 그것만 나가니까 거의 아니죠 2시에 언알바도 나오시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주 중요한 프로 언알바는 언론개혁 프로젝트 오아시스는 검찰개혁 프로젝트 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오아시스에서 우리 인사 분석을 해 드릴게요 검찰 정기인사 분석을 꼼꼼히 해갖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잘 된 것 같고 앞으로 이 검찰 인사를 보니까 향후 검찰개혁의 전망이나 수사의 전망 이런 것들 내일 자세히 여러분들 오아시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흐흐흐